유민상 씨, 여기 잠깐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디제이 오빠 어디 갔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오빠! 오빠! 그 오빠 여기 있어! 그 오빠 여기 있어! 지금 들으시는 노래 아시죠? 진작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팸의 노래죠. 우리 지구는 무슨 행성일까요? 지구는 북쪽 행성입니다. 북쪽 행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저의 팬클럽인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팬클럽! 자,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와 함께 보쌈집에 갔어요. 보쌈집 할머니께서 저에게 보쌈을 계속 먹으라며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보쌈은 왜 리필? 보쌈은 왜 주지? 보쌈은 왜 리필? 보쌈은 왜 리필? 어디에 든지? 고inch꼬에 든지? 뭐지를 includ다시? 고향이 맑 싫어하는 행정이ē?